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소원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월 황금연휴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달 30일과 다음달 2일, 4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해졌는데요 국군의 날은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이번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게 34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군의 사기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와 함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황금연휴를 쓸 수 있다는 소식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직장인들은 반갑겠지만요 이런 긴 연휴가 달갑지 않은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일해야 하는 분들이 걱정일 것 같고요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데 매출은 더 줄어들게 될 자영업자들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죠 따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과 소비를 즐길 수 있는 혜택들도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긴 연휴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불편과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먼저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추석을 앞둔 극장가의 신작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영화 시장이 일고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 과일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음식점들이 반찬의 양을 줄이고 반찬 좀 더 주세요 하면 사장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죠 요즘 그런데 요즘 이 채소 가격이 가장 급등했다고 하는데 요즘 김밥집에서도 이 채소를 빼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채소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인데요 녹황색 여기까지는 아직 어렵죠 네 오이 아닙니다 결정적 힌트 드릴게요 뽀빠이 바로 이제 나오겠죠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힌트를 드리면 바로 정답 확률이 높아지고 문자로 보입니다 뽀빠이가 이거 먹어서 힘 세고 튼튼하다고 하죠 비싸도 차례상에도 올라가야 하는데 이 채소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산뉴스의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농업직불금 예산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업직불제 개편 당시인 2020년 그때 지급 대상을 과거 직불금 수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3년 중에서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이 규정을 폐지하면서 귀농을 하려는 분들도 관심이 높아진 대목이기도 한데요 물론 농예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에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농지 대상 기본직불금의 단가 이걸 정부가 내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얼마나 인상이 된 건가요 일단 내년 예산안에 3천억 원이 정액이 되면서 3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본직불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0.5헥타미만인 소농직불과 이상이 되는 농가에 지불이 되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이 되고요 비진영지역에 소지한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이것도 논에 지급되는 직불금과의 비교해서 한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계획입니다 논에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에 지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면적은 늘리고 단가도 인상하긴 했는데요 일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50만 원에서 내년도 100만 원 그리고 하계조사를 같은 경우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직불금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임기 말까지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아직 1조 6천억 원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조 4천억 원이 되고 그리고 이후 2026년, 2027년 이렇게 2년이 남게 되는데요 이 2년간 1조 6천억 원을 더 늘려야 공약이 발생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가 신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능할까 하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수입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입안전보험이라는 게 농가의 수입이 크게 떨어지면 일정 수준에서 보상해준다 이런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평년 수입의 85%로 보장하겠다 이게 골자인데요 야당인 도구민 민주당이 내놓은 최저 가격 보장을 골절한 노안법의 대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내년에 15개 품목으로 확대를 하고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가입률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78억 원 그러니까 올해 81억 원 대비해서 25배 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관련된 논의도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명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정망 구축이라고 해서 6월 16일에 협의체가 출범했고요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비교육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직불금의 불용액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농업농촌공익기능정진직불사업평가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20년에 22억 가량이던 불용액이 2023년에는 2187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직불금 예산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불용이 많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1719 조건이 없어지면서 지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추가 지급액이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직불금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직불제를 개편한 후에 이번이 처음으로 면적당 지급되는 손흥 면적직불금을 상향 조정한 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직불금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렇게 식품부에 물었더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긴척 재정 여권 속에서 2026, 2027 이렇게 1조 6천억을 더 늘릴 수 있는지는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까 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농지 가격을 높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료도 있습니다 투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농지를 샀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이게 투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직불금을 받는 조건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을 하거나 청년 농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직불금을 줘야겠죠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국물과하고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배합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었고요 지금도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한우경 농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료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모아놨다가 가격 상승분의 일부라도 보존을 해주자 이런 게 골자입니다 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불발되긴 했었지만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관련법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었고요 이걸 농협에서 이번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정이 바로 한우이고요 한우 배합사료 시장에서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가격 인하 조치가 있었고 이 상황이 농가에 어렵지만 농협의 사료 사업도 어렵게 된 것인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농가와 업체 모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려면 이 사료 안정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농협 개통만으로만이라도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재원의 조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농가, 업체, 정부 이렇게 일정 비율로 재원을 조달하자 이런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축산 생산자 단체에서는 2012년도에도 소입이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업계들이 좀 유보적이었는데 이번에 농협 개통에서는 우리라도 먼저 도입하겠다라고 한 점에서는 논의가 진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재원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풀기 쉽지 않은 난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양충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2150만 돈가량 정도 됐고요 킬로그램당 평균 단가가 670원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감안하면 공장도 출국 가격으로만 14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농식품 총 수출액이 92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12조 원 정도 되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농경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영역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관련 소식이 나오면 시간이 허락된다 되는 대로 다시 또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풀지를 지켜봐야겠네요 농산 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추석 극장가의 신작 라인업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개봉작들이 걸릴까 봤더니 신규 개봉작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참 이례적인 분위기인데요 달라진 시장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시장에서는 극장 관람료 같은 논란도 계속 말이 많은데요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을 통해서 영화 시장의 소식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투자 배급 제작 등 다양한 일을 하시는 한성대학교 김동하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은 극장에서도 성수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시기에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올 추석에는 특히 한국 영화 개봉할 영화가 없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영진이 통계를 보니까 숫자도 좀 줄었고요 무엇보다도 대작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작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투자하는 영화 그렇죠 큰 영화가 좀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 개봉작 수를 보면 9월에 한국 영화의 경우 12개고 8월에 18개고 7월에 10개를 개봉했습니다 작년하고만 비교해도 9월에 16개 8월에 19개 7월에 14개니까 절대 숫자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추석 연휴 시장을 예전에는 성수기 때 그러니까 2017년에 19년 정도 화랑기 때 한 2천만 가까운 시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 큰 영화들이 여러 작품 경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큰 영화가 큰 한국 영화가 베테랑 2 뿐이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또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도 더 줄어든다 지난달에 제가 휴가 중에 오셔가지고 곧 개봉할 영화가 없을 거다 내년에 더 심각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벌써 그런 상황에 들어선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 들어선 것 같고요 이게 한국 특히 영화 산업이 관객 수 조사는 잘 되는데 산업 통계는 좀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객 수는 집계 잘 되잖아요 그렇죠 통전망 때문에 집계 잘 되는데 산업적으로 제작, 유통, 생태계 이런 것들은 조사가 참 찾기 어려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영진이의 한국 영화 제작 상황판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집계하는 거거든요 참고를 해보면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촬영을 진행 중인 영화가 26개로 나오는데 한 2년 전이 22년 같은 기간 7월에는 35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비교해도 좀 많이 줄었고 실제로 좀 코로나 때 개봉을 못했던 영화들이 좀 늦게 개봉하고 그 이후로는 좀 제작이 조금 줄어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국 영화 대작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 극성수기 때 나온 영화들도 흥행 성적이 좋지 않다면서요 네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한국 영화 최성수기를 보통 7월 말 8월 초 휴가 시즌으로 보고 휴가 때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워지고 하니까 실제로 많이 보기는 하죠 그래서 여름 성수기 7월 말 8월 초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뭐 한 시장을 업계에서는 3천만 4천만 이렇게까지 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7월 말일 날 개봉한 큰 영화가 이제 파일럿이란 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후에 행복의 나라 뭐 이런 영화 개봉을 했는데 파일럿 같은 경우 이제 한 450만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이고요 추석도 말씀드린 대로 한 2천만 시장 되는데 올해는 그 큰 영화가 흥행 하나 밖에 없는 거 보면 뭐 시장 파이가 딱 성수기라고 해서 아주 좋다 이렇게는 그러면서 좀 경쟁을 피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쯤 되면요 약간 극성수기다 뭐 비성수기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요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범죄도시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비성수기라고 불리던 한 5월 뭐 6월 이런 쪽에 개봉을 하면서 또 천만 이상 가구하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숫자적으로는 좀 많이 희미해진 건 사실이지 않나요 왜냐면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느낀 건데요 과연 추석이라고 이제 보나 영화관 갈 생각을 하나 요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OTT를 사실상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근데 OTT에서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저라고 하면 뭐 제가 영화 마니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영화를 봐야 좀 볼까 생각을 할 때 집앞이 영화관인데도 OTT의 손이 먼저 갑니다 뭐 없나부터 찾게 되거든요 돈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OTT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 그 통계적으로 성숙이라 불리던 17년 19년에 비하면 지금 매출은 한 73% 정도 회복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티켓 가격이 올랐으니까 영화 매출은 회복이 7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때 파묘랑 범죄도시가 천만을 두 편을 돌파를 했는데 그런 거는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되게 회복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관객 수로 보면 10명 오던 관객이 한 6.2명 정도밖에 안 온 게 사실입니다 되게 많이 좋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 개인적인 얘기지만 베테랑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작은 작은 용어로 하지만 아무튼 OTT의 영향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티켓이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극장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OTT 구독료랑 비교해도 이걸 한 편을 보게 되면 한 달을 OTT 구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합리적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영향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하면 우리도 선진국에 속하긴 하지만 OTT 구독료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딴 나라에 비해서요?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약간 맥도날드 물가처럼 아직은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닌 상황이고요 아니요 미국 그 GDP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진이가 최근에 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OTT가 산업 OTT 활성화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걸 조사한 자료를 최근에 냈는데 실제로 유료 OTT 서비스는 극장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경쟁하는 상품으로 해석이 됐고요 반대로 OTT 유료 서비스에 극장 관람이 미치는 영향은 완전 다른 시장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마지막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극장에 OTT가 새로 등장한 게 경쟁관계를 형성을 했고 기존에 구독으로 하던 그 시장에 극장 한번 간다고 해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극장에는 OTT 구독이 영향을 경쟁으로서 크게 미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티켓값 올랐다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최민식 배우가 티켓값을 지적을 했잖아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가기 부담스러울 거다 배우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티켓값이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한 만 원 중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만 원 후반대인가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많게는 비싸게는 주말에 1만 5천 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근데 또 관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영화계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또 영대위라고 그래갖고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좀 크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영화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운지 이게 대중들이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연재가 딱 문제가 생기거나 중단이 되거나 하면 바로 직결되지만 영화는 만들어서 나오는데 시차가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같은 예를 들면 촬영은 22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오래 개봉했지만 23년 1년 넘게 이따 개봉을 한 거고 실제로 제작사가 투자 배급사랑 제작사가 감독계획을 체결한 거는 한 6, 7년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계획 그렇게 빨리 해요? 좀 빨리 했어요. 세 편을 계약을 해서 주 박사랑 데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차가 그렇게 있는데 이게 소비자 최근에는 특히 티켓 문제는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과의 접점에 있는 톱배우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좀 크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업계에서 어떻게 보냐 이거는 좀 함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뭐 비싼 건 맞는 얘기다 그런데 이제 내려라는 얘기를 그 얘기가 저기서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워낙 정점에 계신 배우분이라서 생태계에서도 다른 진영에서는 조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직결된다고 어쨌든 티켓 가격하고 개런티랑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 회수해야 되는 금액 중에 톱배 배중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 비중 얘기에서요. 왜 우리도 담배 담배 가격을 생각해 보면 세금이 몇 프로다. 그렇죠. 그렇죠. 담배 회사가 몇 프로 가져간다.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티켓이 15,000원이라고 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사, 제작사. 그걸 극장 부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5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도 있고 외화랑 직배사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 극장이 가져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극장이 절반. 네. 그러니까 15,000원짜리 티켓이면 7,500원 가져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부가세 이런 거 빼고 배급 수수료 보통 한 10% 전후가 됩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만 그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한 50% 좀 안 되는 비율을 이제 투자한 측에서 이제 회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티켓이 관객 한 명당. 그래서 이제 제작비 구조를 놓고 보면 어쨌든 특히 한국 영화 최근 몇 년 동안은 톱배 배우 개런티 비중이 제일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환기 때 17년, 19년 그때 이후로 개런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 주연배우가 제작비의 10%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연배우도 합쳐보면 순수 제작비의 20% 넘는 경우도 저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고 그래서 여기도 특히 이제 인센티브가 톱배우나 톱감독들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돈을 벌었을 때도 좀 이렇게 수익이 양극화는 좀 심해진 편이죠. 돈을 벌었을 때 이거 참 근데 어려운 문제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걸 또 여쭙고 싶어요. 영화가 흥행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민할 수 있고요. 배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영화계에서는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이게 영화마다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분명히 많이 성수기 이후로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런티만 해도 그리고 인센티브도 저도 투자를 제가 밀정이라는 영화부터 했으니까 9년 가까이 했는데 밀정 재밌게 봤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투자자한테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연 배우의 룸이 있습니다. 저도 제작을 해보는 입장에서 주연 배우 묶어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봐야 되는데 그 비중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좀 심해진 건 사실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음악 같은 경우 케이팝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배구조를 놓고 작곡가, 작사가, 가수, 제작사, 플랫폼, 유통사 엄청나게 좀 이렇게 분배구조 같고 배분율 읽어갖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팔딱파딱 찌듯이 이렇게 좀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프로젝트 내에서는 그러니까 유통사랑 비율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작 진영 내에서 한 영화 프로젝트 같고는 그렇게 분배구조 같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티켓값이 만 원 중반 극장에 가져가는 게 50% 세금 이런저런 수수료 빼고 투자자가 가져가는 게 한 40%라고 본다면 40%는 좀 넘는 게 그렇죠. 50% 조금 안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티켓값을 올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게 좋은 감사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다른 소비 그러니까 지금 극장이 극장만이 올립니다. 극장이 민간한 기업이고 올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담합이다 아니다 이게 논란을 두고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극장은 근데 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극장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한 2년 전에 먼저 CGV가 올리고 나머지 극장들이 멀티플렉스들이 따라서 올렸기 때문에 담합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 담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극장들이 가격을 유일하게 선택하는 구조고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도 가격 선택권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제작사나 투자 배급사도 가격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같은 가격에 파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조금 작은 영화들은 우리는 좀 덜 받을 테니까 차라리 가격을 좀 낮춰서 많은 관객들이 오게 해달라. 똑같은 15,000원인데 이제 헐리우드이랑 대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수천억짜리 영화랑 지금 10억도 안 된 독립영화랑 같은 가격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 선택권을 좀 달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 이 요구를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놔주나 보네요. 영화 그쪽 입장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극장도 그냥 나름대로 뭐 컬처위크에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극장이 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선택권이 유일하게 있는데 굳이 다른 인더스트리와 장르랑 비교해도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봐도 좀 규모가 큰 것들은 공연들은 좀 비싼 티켓을 내고 탕수육 재료비가 비싼 것들은 비싼 가격을 내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같은 가격을 특히 영화에서만 유독 영화에서만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장 조성하는 데서 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배우나 감독이라고 해도 저도 영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3년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우 인터뷰들 다 했는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세요. 제일 잘생긴 배우 누구냐 제일 예쁜 배우 누구냐 저한테 모르시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배우를 만나지 못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항상 나오는 배우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나는 배우는 대여섯 번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켓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왜냐하면 좀 시장이 기회가 많아야 여러 배우를 써볼 텐데 너무 제한적이고 이게 망하면 큰일 나니까 확실한 배우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가격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굳이 비교를 하면 케이팝하고 차이가 아마 앵커님께서도 한국에서 영화 제작사 하면 떠오르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이팝 같은 경우는 가수나 매니저분들이 기획자가 돼서 말하자면 제작사가 자본 조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작사 중심의 시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상장도 하고 이러면서 제작사들의 프로듀서의 입김이라기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해온 거고 보여주기가 쉽죠. 케이팝을 채널이. 그렇죠.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유독 제작사가 굉장히 제작사가 성장한 모델이 좀 많지가 않고 굳이 비교를 하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제작사이자 스튜디오이자 플랫폼인데 제작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제작이 출발해서 오히려 유통을 인수한 건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배우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문화 자체가 진영 내에서는 조금 케이팝에 비해서는 조금 올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헐리우스는 어때요? 헐리우드. 그러니까 저도 22년도 깐정화제를 가서 느낀 건데 유럽이 감독 중심의 예술 영화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비중이 그래도 영향력이 크다면 헐리우드는 완전히 제작사 중심이죠.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감독 이름도 알지만 케빈 파익이라는 제작자, 기획자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사가, 기획 제작사가 감독을 컨트롤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좀 분명한 차이인 것 같고요. 제가 프로듀서 중심이 유럽의 감독 중심보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장 모델로 놓고 보면 사랑을 키운 측면에서 음악 같은 경우는 기획사 중심으로 돌아갔던 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요즘 또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는 항상 독립영화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겠죠?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직원인데 이거를 감독 교수님한테 묻고 있으니 비중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간대 편성도 그렇고 3253님이 교수님도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하신 배우 개런티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인건비의 적정선이 영화 제작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고. 3253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과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배우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캐스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다음 소식 다음 영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분명히 저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구조에 대한 진영 내에서 제작 한 편의 영화에서 양극화는 저는 다른 장르보다 영화가 제일 심한 것 같고요. 양극화가 그 인센티브는 제가 굳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됐을 때 특히 얻어가는 수익이 특히 톱배우나 감독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 투자 베테랑 투자했듯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양극화가 심하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비 대부분이 개런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이상한 말은 아니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죠.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극장보다는 아무래도 OTT 영화를 즐겨보게 되고 즐겨본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같은 시장 변화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다시 과거처럼요. 극장의 개공작이나 관객들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저조차도 지금 영화관에 안 가지게 되긴 했지만. 그렇죠. 앵커님이 영화관을 많이 가시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왔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보통은 미혼 커플의 경우 데이트를 위해서 영화관에 많이 가는데 물론 저처럼 혼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많지만요. 가면 3만 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팝콘. 팝콘을 안 먹더라도 이것저것 보통 멀티플렉스라는 데가 데이트 코스의 중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데이트 비용에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빼게 돼요. 사실. 어떻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실제로 글로벌 영화 통계를 보면 영화관 수익이 지난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19년에 최고치였다가 코로나 때 3년, 23년까지 줄어들었다가 실제로 23년에 갱신을 했고요. 영화관 수익 자체가 글로벌하게 보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70%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하는 거고 매출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유난히 회복을 잘 못하는 거군요. 못하는 거군요. 우리나라가 더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티켓값 영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또 티켓가격만 놓고 보면 사실 극장은 가격을 낮췄을 때 관객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높다고 하면 아마 낮출 겁니다. 그들이 가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안 올리고 있는 거죠.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지금 흑자 전환했다는 말이 있어요. 영화관들이. 그게 그렇죠. 그런데 적자가 너무 심했죠. 사실 길었고요. 기저효과도 있었고 사실 인력도 많이 감축했고 관도 실제로 스크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아주 반가운 흑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주 극장이 호황기에 가장 생태계의 포식자로서 이렇게 한다고 보기도 살짝 좀 무리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죠. 올려라 내려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볼면 소리도 나은 거니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얼마나 몇 년 동안 적자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글로벌 영화 시장은 극장만도 해도 OTT와 별개로 고점을 회복을 했는데 고점을 갱신했는데 한국은 조금 슬로우하죠. 많이. 아직은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못한 상황인데 가능성을 좀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이것도 분명히 시차가 있는데 투자가 최근 몇 년간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영화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배급을 하게 되는 투자하고 배급을 하는 회사들이 상황이 안 좋고 투자 심의라는 심사를 잘 못 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제 못 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영화들이 시차를 두고 줄어든다는 말씀이고. 최근에는 또 큰 배급사 하나가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돈을 벌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이다 해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오히려 진출했던 데도 조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레버리지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외화랑 애니메이션 이런 위주의 극장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용천님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까마득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와이프와 가까운 극장에 다녀와야겠다고. 감사합니다. 뒤에 숫자가 붙은 영화. 감사합니다.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또 시간의 한계상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시 뵙는 걸로 약속을 하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궁금한 뉴스 추석을 앞둔 극장가의 풍경 영화 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성대학교 김동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시금치였습니다. 6908님 정답 보내주셨고 5875님도 9193님 시금치 비쌀 땐 한 단에 5천 원 했는데 몸에 좋은 시금치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고 9912님도 채소 물가 너무 올랐다고 김치도 조금 담가보려 했는데 배춧값 너무 후달거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모든 게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리산 노고단에서 일주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일주일.